저희 언니가 개벽사에서 낸 인기 잡지 신여성의 기자거든요. 아기 아버지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다. 결혼하면 자연 도태가 된다. 기분 나쁘거든요, 선생님. 네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OO를 한 여자예요. 본래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은 남의 시선을 즐겨야 하는 법이죠. 장안의 화제. 조선 최초의 여자 직업. 그녀들이 나온다. 없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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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